말이 없으신데 자..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하면 되나? 이마트도 클럽.. 클럽만 없어 결혼을 하셨으니까 클럽은 안 가실테이지만 그래서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슬픈 개구리라고?? 나 진짜 슬픈 개구리 닮았어? 슬픈 개구리 주인 이 게임은 폭력적인 표현과 충격적인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체 이용가요? 웃긴 게임이라고 그러던데? 아 난 마시가문을 마직이라고 한단다 넌 이곳에서 여러 변기들을 발견할 거란다 넌 선택받은 거란다 변비에 엉덩이 좋아 위험한 안식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폭력의 절대신이 다스리고 있어 폭력의 절대신은 네가 서 있는 곳에 응징의 주먹을 내리꽂는 화가 단단히 난 신입니까 안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탈모빔 어이 너 계집애 이 꼬맹이가 지금 나한테 부딪힌 거야? 너가 언제 누군가랑 부딪혔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못 배웠냐? 너도 본받아라 뭐야 좋아 친구들이 계집애를 가혹방으로 데려가자고 매너를 가르쳐줄 시간이다 응? 이 똥방댕이는 뭐야? 나는 니놈이 누군진 모르지만 끼어들지마 계속 방해하면 정의를 구현해주겠다 오오 오오 뭐야? 어? 가혹방 열쇠를 얻었다 불쌍해 애들 다 풀어주자 애들 다 풀어주자 어 뭐야 어 뭐야 나 쫓아온 건가? 뭐지? 아아 병댕이가 다 이겼나봐 얘들아 내가 풀어줄게 도망가자 도망가 번기 어 뭐야 이 세계의 운명은 꼬마가 변비가 얼마나 심하냐에 달려있단다 어 직설적으로 말해서 너의 불규칙적인 배변활동이 이 세계의 생명줄 인생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 뒤바꼈네? 걔네는 어떻게 됐지? 어? 잠깐만 얘네 얘네도 어? 어? 왜이래? 왜이래? 아 미친 꺼져 넘어가겠다냥 이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고양이를 준다고? 싫은데? 으응? 으아악! 으아악! 깜짝 놀랐잖아 넌 여기에 들어선 안 돼 왜냐고? 왜냐면 난 치즈를 걸렸거든 여기는 남자 방인 것 같은데? 아아 오빠가 있나? 어? 도망가야되는거에요? 어 깜짝이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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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악! 아악! 미친! 아악! 구호사!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미친 미친 미친! 아악! 중간에 저 소 뭐야 저거 거기니까지다 이 몸이 니놈들의 적수가 되어주지 이거 넘어가라 제노사이드 볼링어텔 맛이 어떠냐 화장실 열쇠를 사용했다 끝났나? 오빠 일어나 이 새끼야 니가 사람 새끼냐 거의 미안하게 되수다 몇몇 선택받은 자들만이 변비에 시달리지 변비에 시달리는 자들이 만들어낸 고통 비의 증오 이것들이 바로 그것의 힘의 원천이지 가거라 힘을 모아서 모든 용기를 발휘하거라 모든 것을 끝낼지어다 이 세계를 끝낼지어다 변비의 화신이 내려왔다 호라이즌의 공격 미라의 공격 문현유의 공격 엉덩이의 공격 변비의 화신의 공격 안돼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군 널 위해 모두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어 주눅대지마 니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알아 이것이 바로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법이다 셀프 디스트럭션 어택 역시 개비 스폰 정말 고마워요 안돼 문현유 죽는 건 아무래도 좋아 정말 고통스러운 건 음 널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야 아 이런 똥캠에 울지마 아 왜 슬프지 소화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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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갈 수가 없어 아직 살아 있잖아 죽여주자 이 뭔 개소리야 이상한 날의 화장실 무료 게임이었고요 태수가 추천해줘서 했던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의 캠은 음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Moż 저도Donm 다 الس бер 이거 아 아까 옆 bounds Pres 눈 ração antes 지금 여기에 이스라우 하나 情況 Sab Tay Merkel 손 rawn 앞 multiples 태 پ